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선거 사기를 치르는 데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상대방의 표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있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양동 작전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은 그 양동 작전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주력 부대가 바로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들이 대부분 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4월 15일 총선에서 정확하게 선관위가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입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여러분들 투표함을 정거보전용으로 제출하라 하니까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새 여러분들 투표지로 갈아치워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사람은 실무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이건영 씨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양정철 씨입니다. 두 사람이 실무자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컨트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가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양정철 씨하고 이건영 씨입니다. 그 두 분이 가장 여러분들 정통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정철 씨는 친문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영 씨도 친문 세력에 속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2020년 말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고민정 씨가 친명과 친문 프레임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에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게 되면 친문하고 친명이 많이 이렇게 다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임종석 씨의 여러분들 중구 성동구갑 출마를 앞두고도 친명이나 개딸이나 딸개들이 이렇게 대드는 것도 보게 되면 친문들이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 여자 판사 맞대결 나경훈과 이수진 성향 딱 하나 달랐다. 여러분들 동작구을에 나경훈 후보와 이수진 씨의 여름 대결이란 것도 공병호 tv를 통해 여러 번 공개했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작값을 분석한 것도 보여주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0년도 4.15 총선 동작구을 해서 조작은 35%였을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여러분들 플러스 처리하는 만표 이상 정도를 조작했을 겁니다. 만표 이상 정도를 조작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에이스컵 후보라도 낙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경훈 씨가 낙선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사기하고 조작이 그냥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대한민국을 삼켜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차지된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수선하고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완전 나라가 똥통 개판으로 가는데 모두가 합하여 뭡니까 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여자 판사 맞대결에 나경훈과 이수진이 다퉜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나경훈과 이수진을 다 조작해서 승부를 만든 겁니다. 나경훈이 이긴 선거를 뭐죠 이수진 이길 선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친명 친문 프레임 여기 고민정 씨 주장은 친명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으로 우리가 빠져서 안 된다. 그렇게 뭐 덕담을 방송국에 가 가지고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스운 행동이기 때문에 친명 친문 여러분들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임종석 씨를 여러분들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민주당이 필패하는 그런 지름길이니까 그걸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020년도 4.15 총선 을 하고 이번 선거의 차이점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소위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이야기죠. 친명이 그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냐 친문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거죠. 왜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사람이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랐는지 제가 자주 들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 4월 보궐선거에서 노예찬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창원 성상구 거기서는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훔쳐가지고 그걸 그냥 전부 다 누구한테 밀어줬습니까 정의당 후보한테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한 다음에 훔친 물건이지 않습니까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 이걸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정의당 60% 더불어민주당 40% 가지도록 그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장악한 자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전산 프로그램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당권을 장악한 친명이 선거 조작을 장악하고 있느냐 장악하는 데 성공했느냐 아예 국민의힘은 열애니까 국민의힘은 권력을 줘도 그 문제를 터치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니까 완전히 허수아비들인 거죠 지금 여당인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선거에 관할해서는 뭡니까 완전히 합바지들입니다 허당들인 거죠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전혀 이런 선거를 선거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통제를 전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재임하신 동안에 세 번의 공직선거를 대패를 한 겁니다 다 그거는 선거는 여전히 친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계가 그 선거까지 인수했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선거까지 여러분들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계가 선거까지 다 인수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사관이 돼가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당권을 이재명 씨가 확보했지만 선거까지 다 확보한 건 아닌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민정 씨가 나왔던 광진구 의뢰 선거 결과입니다 광진구 의뢰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83%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11.86% 얼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 정도를 조작한 것 같아요 24에서 한 25% 정도를 조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선거 결과를 볼 때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가장 오염이 되지 않는 조작이 되지 않는 기준값이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에 더 얹어주고 더 훔치고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일종의 법칙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댈 여지가 없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가장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한 선거 결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고민정이 나왔던 광진구 의뢰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붙었는데 거의 12%를 얹어주고 12%를 훔친 겁니다 두 개 합치면 24에서 25%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선거인 겁니다 이 선거는 바로 양정철과 이건영 작품입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최종 책임자가 이해찬시고 원내대표가 이인영시고 사무총장이 권오중 씨, 윤호중 씨입니다 그 다섯 명은 정확하게 알겠죠 4.15 총선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대성을 하게 됐는가 그러나 이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이건영 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양정철과 이건영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친명계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2024년 총선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국힘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에 관한 국민의 힘은 경쟁자가 아닌 겁니다 권력을 쥐어줘도 전혀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은 완전히 합빠진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 그냥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병신들인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선거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걸 친명이 잡고 있냐 친문이 잡고 있냐 이건 거죠 3구 대통령 선거까지는 여러분들 친문이 큰 역할 안 같아요 대통령 선거까지는 친문이 큰 역할 안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뒤에 여러분들 jah님이 제공한 3구 대통령 선거 정밀 분석 결과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지는 겁니다 이게 친문 작품입니다 4월 15일 구체적으로 양정철과 이건영 작품이고 더 광위로 보게 되면 이해찬과 이인영과 윤호중 작품인 거죠 이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그리고 제 예상은 이번에도 압승시킬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씨가 저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4월 11일 아침이면 있죠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의를 성실히 받들어서 앞으로 민생에 더욱더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책임지고 이번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방송을 제가 드리는 거가 무슨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힘에 무슨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로지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과 진실을 널리 널리 알려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를 회복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거대한 국가가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악에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것을 조작하는 그런 동원되는 것은 그거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